문 열어. 버닝스 우리도 가봐야지, 그렇지. 캔버라 버닝스는 어떤지 저쪽에 하고, 이쪽이 가든이다. 가든 센터가 이쪽에 있다, 응? 응? 이거 열어줘? 하이. 여기는 어떤 꽃들이 있나, 응? 오, 요렇게 꽃을 한번 보고 캔버라를 뭐 다를 거 없지만은, 오 이쁘다. 시드니보다는 캔버라가 좀 빨라요, 빨라긴. 여기는 좀 추위가 빨리 와서, 우린 막 추워가지고 어제 막 완전히 마을아 두르고. 응. 와. 와. 오. 컬러. 이거. 이것도 가격은 똑같은데, 세일은. 와. 진짜 이거는. 오. 이렇게. 스트랩. 가격은 15불. 똑같은데, 세일은 안해요. 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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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데, 세일 할 리가 없지. 그때는 막, 밀려 들어와서 그랬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아, 이거. 엄마 릴리스. 왜 그랬을까? 무슨 산불, 이불, 쇠를 이상하게 그렇게 했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 코스가 아니에요. 길이 달라요. 손으로 막 문질렀는데 뚜껑 말고. 엄청 크긴 크다, 큰데? 꽃은 뭐 그게 그거. 등이. 칵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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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엑이 구cze. connect solving. 칵투스. 지르지만 너무 많이 완전히 다 와일드플라워만 보여 있네 와일드플라워들만 많아요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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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 딸기 완전히 와일드플라워만 모여놨네 넓어도 별로 나한테는 불필요한 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물 먹었어? 네 응 이제 인자아이드보자 인도어플랜트 좀 보자 언니 들어가도 돼요? 응 인도어플랜트 좀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화이트인데 그치 화이트 프린세트인데 이거요? 응 이거 핑크로 나왔어 핑크로 나왔어 핑크 응 이렇게 갔지 핑크 프린세스랑 와이트 프린세스인데 여기 와이트가 나오다가 핑크가 됐어요 여긴 좀 더 약해지고 와 이거 비싼거 핑크까지 자 끼면 안 돼 여기 어! 대나물로 대나무 너가 죽였잖아 응 대나무 죽였잖아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응 할머니가 보니까 죽었던데 어? 주소 주소 흘렸어 그러니까 어질르는게 아니니까 그렇지 응? 저기에서 놔도 돼요? 어디 어 니가 애기냐? 가 놀아 한 바퀴 놀아 올라갔다 내려와 여기 안 죽였어요 응? 그래 자 여기 여기 자 문 열고 자 빠이 빠이 그럼 쥐가 애기집일 수 있어? 빠이 수소 나도 어 이거 스톰닐리야 이게 스톰... 스톰닐리에요 뭐 스톰닐리 ир herum 삼 tutaj 어딨어 놀아 바이올렛이 크다 그렇다고 요거와서 바이올렛을 사나 바이올렛이 크고 역시 호접란 호접란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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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거는 없고 캠버라 버섯 나왔네 오톤시즌이니까 버섯 키워먹으라고 버섯 나왔어요. 우리 버섯 농장에서 작년에는 그냥 갔는데 올해는 어쩌려나 우리 마느리 친구가 항상 챙겨줬었는데 지금 그렇게 먹고 고추 아팠는데 나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할머니 다 구경하고 해줄게 없다 여기 우리집에 6개인가 화분이 돼있어가지고 올려야지 예쁘네 좋아요 오늘은 뭐 딴 거는 없고 이거 화이트 핑크 핑크 어 프린스 프린세스 오 이거 여기 얼마라고 12불 12불 하이 목이 12불 오하이 귀 돌려 기다려 와 꽃이 막 버글버글버글 저렇게 버글버글 올라오는게 좋아 좋아 여기가 캠버라 버닝스 헤헤 별거 없어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도 스트랩을 봐서 반갑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반갑고 칼라디아 어쩐지 보고 헤헤 좋아 좋아 고기 보고싶어요 어디 거기는 지금 니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잖아 할머니한테 또 그리면 할머니 피곤하지 이제 가자 출발하자 엄마 끝날 시간 됐어 이게 무슨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같기도 하고 벌써 가을에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데 응 여기 일 다 끝나는 딸 기다리느라고 공사장에 헤헤 헤헤 여기 어 뭐라고 써있어 나이트데일 이즈 어머 커밍 커밍 헤헤 헤헤 요 공사 요 프로젝트 공사 때문에 우리 딸이 출장을 자주 와야되요 이제 헤헤 뭐 한 6월 이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온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바쁠 거라서 2주에 한 번 꼴로 와야된다는데 이번 두 번째 출장에는 우리 아라랑 같이 왔어요 따라 붙어서 엄마 출장 여행했어 아이 엄마 일하는 동안 우리 오늘 아침마다 너무 많이 다 샀다 아 아 왜요? 그냥 집회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지 오늘 아침 벌써 그린 가든 센터 갔다 왔지 완전히 골드 크리그에서 다 놀았잖아 어? 어디지? 뮤지엄 거기가 뭐지? 몰라요 다이너스? 네 뮤지엄 또 지금 갓 뺀잖아 파충류 그거 뭐야? 파충류 뮤지엄 거기도 갖고 아 버닝스도 갖고 오게 괜찮아 이제는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또 어디 들린대 우리 아라 어디 가고 싶어? 아 노란 노란 단풍이 막 친다 응 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올라가는데 3시간이나 걸려야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집에 가자 그럴까? 응 우리 아라가 여행이 완전히 아 여행체질이라니까 할머니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 그냥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어 어 뭐야 응? 뭐야 뭐 깨트렸어? 찾아 세상에 너 백미러를 백미러를 왜 그걸 잘못 당겼어? 아닌데 백미러가 완전히 떨어졌어 이렇게 백미러 떼내가지고서는 어떻게 가냐? 큰일났다 이거를 완전히 왜 그걸 매달려가지고 그걸 떼어놓고 있어? 응? 이거 엄마오면은 어떻게든지 해야지 할머니는 이거 못해 어째 이런일을 못 어머 이거 깨졌다 이거 봐 이거 깨져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붙으면은 갈 수가 없는데 응? 왜 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이걸 잡아당기고 거기에 매달려? 안 매달려 그 왜 이랬어? 응? 큰일났네 우리 시드니까지 가야되는데 난리 났어요 이제는 집에도 못가고 이게 떨어진 줄 알았지 뭐야? 이거 이거 전화기 마침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백미러 없이 갈 수가 없는데 이거 큰일났어요 이제 엄마 와봐야지 할머니는 기계명이라 이거 이거 요렇게 붙어야되나? 요렇게 붙어야되나 보다 여기 빼 이거를 올리고 어 깨진건 아니구나 응? 깨진건 아니야 응 이거 올리고 내리고 이거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일단 아 왜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까 응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 두 손으로 해야지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보고 다음에 또 보자 응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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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드니로 가요 아이고 가자 응 갈 길이 멀어 2시간을 가야돼 1시간 전 쉬니깐 좀 나니? 응 응 응 응 오래간만 달려보니까 좋다 달정오면 130명 아니지 카메라 어디 스피드 카메라 어디있나 한번 둘러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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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에스코트 받으면서 시드니로 가요. 딱 경찰차. 지금 30분 이상 같이 오는건데 완전히 에스코트 받으면서 시드니로 딱 들어가요. 네. 한번 찍어볼게. 뚫린거야. 뷔페를 부탁해. 안하지. 안하려나. 내가 갖고 가면 돼. 빠진다. 빠진다. 빠이빠이. 날 좋다. 날씨 좋다. 시드니로 올라가면서는 좀 구름이 보이잖아. 언덕이 보이고 해. 아주 평지에서. 참 이상하지. 내려갈수록 평야고 구름이 이렇게 언덕이 보이고 해기 시작하고 아이고 말하는 지쳐가지고 이제 불안 떨어지고 집으로 가요. 여기가 와 시드니 들어가는 초입 1시간 또 탈. 시드니 탈할때도 여기가 1시간 딱 이거리 만나는데 여기가 참 좋아요. 어디가 뭐 일상탈출. 탈출로 같애. 지금은 우리 시드니 들어가네. 딱 여기서 1시간 1시간 가면은 잠시비 나오고 시드니. 또 집에 출발하면 1시간 내면 딱 이렇게 여기 남쪽에도 그렇지만 북쪽에 풀리지범 같애도 딱 1시간 구수에 이런거 있잖아. 고기 나갈 때 들어올 때가 참 좋아. 날씨가 참 여행하면서 어제 하루종일 비와가지고 그랬지만은 실내에서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여행 참 잘했어. 우리 아라가 여행체질이야. 할머니하고 딱 맞아. 저한테 맞춰가서 다니니까 다 좋고 캔브라가 여행 잘하고 땡큐다. You're welcome.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겨우 2박 3일인데 도시에 도시에 차가 많아지고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또 한 달 만에 집에 들어가는 것 같네. 그치? 또 와마가 또 온 집에. 그치? 알아. 옛날에 와마가가 있을 때도 여기 이쪽 길로 유용했으니까. 탈탈탈탈탈 탈탈탈탈 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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